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2022년 3월 24일에 치러진 지구과학원 학력평가 고3 대상의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서 총평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활용법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문항 해설도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학력평가 시도교육청 중앙 모의고사를 의미합니다.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고요. 3월 4월 7월 10월 총 4차례 시험이 치러집니다. 6월달과 9월달에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 모의고사와는 조금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건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시험을 응시하진 않습니다.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산출되는 성적 데이터는 아주 완벽한 데이터는 사실상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등극컷 그리고 백분위 표준점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지구과원 한정된 이야기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체 문제들을 보면 상당히 평이했어요. 매우 쉬웠습니다. 오케이? 이게 어느 정도 쉬웠냐?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으로 딱 여기에 있는 20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상위권 변별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도 만점자의 비율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재학생들만이 치렀던 시험이고 재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공부의 기간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잖아요. 안 그래? 물론 더 일찍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땐 아직까지 학습량이 그렇게 많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쉬웠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느끼는 그런 난이도 또 수능 시점에 임박했을 때 그때 우리들이 극복하고 풀어야 될 문제 연습해야 될 상황들에 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시기상 평균 점수라든가 등급 구분 점수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곁들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깐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자꾸 쉽다 쉽다 하지만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도 사실상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기 어려울만한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원인을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공부를 아예 안 했다. 점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거든. 그치? 두 번째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까먹었다. 12월부터 이제 대체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문강의부터 개념 강좌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했지만 3월 돼서 계약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학교 생활에 바쁘다 보니 조금 기존에 했던 공부가 좀 소홀해지게 되면 까먹을 수 있는 거거든.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런 거니까. 됐죠? 그래서 공부했다 까먹었다면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는 그냥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겐 그렇게까지 익숙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1학년, 2학년 때도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런 학력평가를 치르긴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험의 긴장감과 지금 3학년이 돼서 수험생으로 거듭난 다음에 첫 번째 치르는 모의고사에서의 긴장감은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점심시간 이후까지 오후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조금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되는 시험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집중력 저하로 인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짜잘짜잘한 실수를 했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를 놓치거나 잘못 보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이건 올해의 문제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매년 3월 학력평가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이라면 본인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공부를 그냥 안 한 건지 또는 열심히 했었지만 내가 이거 한 달 전에만 풀었어도 풀 수 있었는 건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랬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다시 보니까 다 풀 수 있어. 근데 왜 시험 볼 땐 이게 눈에 안 보였을까 이런 분들이라면 그 시험 시간에 집중력이 조금 결려됐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긴 시간 동안 집중하고 문제 푸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일단 덜 나왔다라면 여러분들이 일단 원하는 목표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맞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하나하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맞은 문제들도 올바로 제대로 풀어서 맞은 건지 그냥 뒷걸음 치다가 이렇게 하나 얻어 걸려서 맞은 건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구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해설 강의 때마다 드리는 당부 말씀 중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점수 잘 받은 분들 잘 하셨어요. 그래도 뭐 겨울 시즌 동안 열심히 했던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중간 점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길들이 했던 행동들이 이게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거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마음껏 기뻐하시면 돼요. 단! 그 기뻐하는 시간이 두 시간을 넘어가면 그건 오버다. 이거 너무 오래 기뻐하시면 안 돼요. 차 부근하셔야 돼. 잠깐은 뭐 생전 한 번도 지구과학에서 또는 뭐 이렇게 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못 받았는데 만점을 받았다. 그럼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뻐하면 조금 이거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왜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공부와 앞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풀어야 될 문제는 여기 있는 20문제랑 비교하면 넘사벽이면 안 되지 넘을 수 있어야 되는 벽이어야죠. 못 넘으면 안 돼. 넘을 수 있는 4차원의 벽 넘어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해야 할 공부는 더 빡빡하게 많은 것들이 진행될 거예요. 당장 4월부터 유형별 자료 분석 또 이제 2023학년도 버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스텝 3로 진행되는 그래서 조금 많이 변화를 줘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기준점 자체를 많이 높여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너무 이렇게 좋은 점수 받았다고 너무 많이 기뻐하시면 안 돼요. 이해 되니?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저기 유치원생들이랑 달리기에서 이겼다고 너무너무 올림픽 메달 딴 것처럼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좋아. 하여튼 기쁨을 만끽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너무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점수가 잘 나온 분들도 이 기억을 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건 매우 좋아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문제를 풀어도 만점을 받고 1등급짜리 실력이 된 거다라는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저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치러지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잘 본 분들 또는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 모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어쨌든 있는 거야.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해 주시고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것대로 날려버리고 오케이 좋아 새로운 목표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오케이 공부하는 만큼 점수 나오고요. 손 놓고 내려놓는 만큼 점수 떨어지는 건 분명해 오케이 아 그리고 다시 한 번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문제가 상당히 쉬웠는데요. 상당히 쉬웠던 것 대비 등급 컷은 생각보다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래요. 원래 3월 달에 치러지는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의 결과는 대체로 그러해요. 아직 학습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테고 지금 이 문제를 여름방학 이후에 다시 한 번 끄집어내서 풀어보시면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대로 뭔가의 뭔가 특성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잘 각 해당 과목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지구과학 한정 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평 그리고 이 문제 어쨌든 뭐 문제가 평이하고 쉽긴 했습니다만 교육과정 고민에서 잘 만들어진 양질의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설강의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았는지 얻어 걸려서 맞았는지 실수했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했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어? 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걸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D 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